시간이 지나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축복도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좀 바뀌었더라면 그때 뭔가 달랐었으면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역사를 살펴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마 예전에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백 투 더 퓨처 그래서 과거로 갔을 때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가정 가운데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호기심 만한 10대가 나오고 약간 광적인 과학자가 나왔죠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는 기계를 발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간 게 언제냐면 자기 부모의 어린이짐로 돌아갔어요 보니까 지금 부모가 좀 초라하게 사는 이유가 과거의 그때 때문이었다 생각하고 그 과거의 사건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가고 나니까 미래가 달라져 있다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영화적 상상력이죠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의 시간을 돌리려고 하지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돌릴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항상 라이브고 언제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요 시간을 아끼고 저금해둘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잘 쪼개 써야만 된다는 의미죠 잘 쓴 시간만 내 인생에 참 의미를 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잘 쓸까요? 오랜 세월을 잘 살아오면서 또 그의 삶에 큰 족적을 남겼던 모세의 시를 통해서 그의 시를 한번 빌어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모세의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을 살기도 했고 그의 삶 속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삶이 있기까지는 여러 과정과 연단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인 모세의 시를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를 세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지혜자들과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대답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는 매우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3단계로 나눠보면 크게 3단계의 인생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의 경력을 관리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삶은 왕족의 일원이 되어서 금수저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0세 이후 80세까지는 어떻습니까? 좌절과 방황의 시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시기입니다 광애로 가서 좌절과 허물을 경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으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0 이후에 120세까지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절로 이렇게 3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장수했습니다 인생이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최후의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민족적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그랬다시고요 그러면 그가 이끌던 백성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과거 애급에서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원망하며 살다가 대부분 모세보다 이른 시간에 세상을 떴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은 그 배경 가운데 읽다 보면은요 그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오늘 90편 10절에 보면은요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그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 강그라면 80이라도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그 동족들 보면은요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리저리해서 7, 80대에 다 세상을 뜨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산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요 모래시계를 엎어놓은 것 같아서 끝이 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밥 먹는다고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은요 먹고 또 먹을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고 성장하고 시집장각하고 히로애라를 반복하다가 결국 요람에서 무덤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영혼이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빈부귀천 상관없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분명입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1월 19일이에요 곧 1월이 말이 되고 또 2월 시작할 거예요 참 계속 흘러갑니다 과거 제가 잡지안 편집부장을 한 2, 3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요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번 마감날만 오면 초긴장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감날을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참 잘 졌다 생각했어요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끝나는 시간 마무리의 시간에 원고 독촉해야죠 연재가 안 들어왔죠 사전 점검해야죠 오탈자 교정해야죠 뭐 사진들을 보면은요 또 이상하게 나온 게 있어요 다 체크해야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어떤 만화를 연재하는 게 있었는데 그 만화 작가가 꼭 기한을 어겨요 안 들어가면 빵꾸나잖아요 담당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진치고 있다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지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밤새면서 마무리 작업하면서 휘말리는 고통을 겪는데 아 그래서 데드라인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은요 시험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곱을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죽어라 공부한다고 해요 선수들이 시합할 때도 끝나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럼 죽는 힘을 다해 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순간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있으면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나 권력으로 그 시간을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인생의 끝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엘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참 특이한 일을 합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 회사의 일이 뭐냐면요 냉동인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냉동인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망 직후 혹은 현대의학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다는 질병 가운데서 죽어갈 때에 그를 냉동인간 상태로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소생 불가한 환자를 영하 196도의 상태에서 액체 질수로 피를 대신하여 채우고 과학이 발달한 미래의 시점에 다시 살리겠다고 나선 회사입니다 뭐 저런 터무니없는 회사가 다 있나 그런데 이미 그 회사를 비롯해서 세계 3대 냉동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냉동 상태로 있는 사람이 350명이 있고요 대기자가 지금 줄 서서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에 지사가 생긴 걸 알고 있어요 참 이거 볼 때 아니 저런 데가 다 있나 가는 사람은 누군가 부부가 함께 냉동되는데 한 1억 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좀 더 올랐을 거예요 거기 냉동되기를 소원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있는 분들은요 이거 보고 웬 바보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주님 부활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만나서 영혼이 사는 그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고 이 땅의 삶을 하루라도 살려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끈질기게 더 살려고 합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아 나섰듯이 우리도 그런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분명히 끝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시간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편 90편 이전에 모센이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의 끝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혼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지 분명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영혼하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편 90편 10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하며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살 때에 매일매일의 삶이 같이 있어지겠구나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제한된 시간 동안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습니까? 풍성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야박하게도 왜 유한하게 만드셨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그 유한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10평, 90평 5절, 6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불은 아침에 꽃이 비어 자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자, 아침에 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북이 영화를 누려도요 어느 순간 다 접고 가야 됩니다 그토록 무성하고 왕성한 풀도 그때뿐 아닙니까? 천수를 들이며 모든 것을 누리며 풍성하게 샀어도 갈 때는 일장춘문이었다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예전에 한때 국회의원이었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다가 거의 노숙자처럼 된 사람도 봤습니다 엄청난 돈과 재벌 소리를 듣다가 몰락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한 분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책을 한 50여 권 썼고 TV에도 늘 나와서 행복을 강의하던 강사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가 아, 그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죽자 얼마 후 남편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더 놀랐죠 그가 강의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보고 그 모든 것을 독특한 행복의 가치관으로 사람들한테 행복하소서 얘기하면서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다 동감했어요 맞아,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왜요? 그가 특이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홍반성 루프스라는 질병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질병이고 세균성 폐렴까지 걸려서 2년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생각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남편도 함께 따라갔어요 참 질병의 덫이 2년 후에 미안한 말을 남기고 그냥 죽어갔습니다 참 그 분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 호초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법을 깨달아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가져왔는데 준비 못한 것 영원을 준비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 예수를 알았는지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복음을 듣고 마지막 순간에 돌이켰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죽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법을 몰랐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시간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의 책 이름처럼 노후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후대비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나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물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사후대비입니다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를 나는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10편 90편 1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후대비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입니다 거처 영어성계는 dwelling plac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거주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어디서 그러나 했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살아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경제적 문제 가운데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빨리 가는 사람들 이런 분을 보면 우리에게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런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정된 시간 속에 죄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여 천국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늘 사람 가운데 갈등을 빚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주진을 믿습니다 가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그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 복음만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돼요 죄 짓고 사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예요 10편 90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의 논란 아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그걸 보면 죄 짓기 경연대회 거짓말 콘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잘못을 저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딴 말하고 피해가는 그런 정치인들도 가끔 봅니다 사회 전반의 죄악들을 봅니다 살인과 가는 것, 폐륜 얼마나 많습니까? 엽기 범죄가 계속됩니다 문화 예술계에서는요 비정상적 예술, 정상적으로 우기면서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옵니다 죄악의 미화 상태를 봐요 이런 현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왜 보통은 70 아니면 80 이런 얘기를 모세가 써나는 줄 알게 되죠 인생의 시간이 제한된 것에 대해 해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끝이 없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으며 오만하게 흥청망청 살아갈까요? 인생이 끝이 없다면요 아직도 히틀러는 살아날뛰면서 곳곳마다 아우슈비츠를 짓고 다니고 사람들을 세뇌해갖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치가 없이 만들고 달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죄악이 성행한 세상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산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세상을 지옥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하나님 왜 죽음을 만드시고 고통을 만드셨나요? 세상이 지옥될까봐 인생이 죄로 오염됐기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끝을 주신 겁니다 한계를 지우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순간 결국 우리는 죽음의 운명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죄는 감춰지지 않고 낱낱이 드러납니다 10편 90편 8절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놓여지면은요 현재 주님 만나지 않은 우리 상태로는요 죄악 가운데 죽음밖에 없구나 즉시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로마스 5장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스 6장 22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땅 제한된 시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에서 구원 받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은혜 아래에 살게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겁니다 우린 구원을 거저받았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요 예수님은 내 죄 위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모세는 짧은 한정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극율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10편 90편 13절에 보면은요 여하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즉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살면서 다 압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 풍전은 어떻습니까? 서로 무정하고 냉랭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로 서로 무정하고 또 서로 냉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가 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문제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요 서로 간에 잘못했다 용서해줘 하나면 끝날 수 있는데 그거 안에서 문제가 수십 배 수백 배로 켜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문제 갖고 얼굴 붉히고 싸우고 고소하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을 가끔 봐요 근데 그 일 끝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용서받지도 않고 서로 격화돼갖고요 고소, 고발, 싸움 아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설 가까운데 가정 내에서 이런 용서와 은혜의 흐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요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 아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야기해야 돼요 그 못해서 오랫동안 감추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용서하는 말 관계 문제를 녹여냅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살려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위기를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가 부모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은혜가 흘러야 돼요 늘 만날 때마다 긴장이 흐르고 냉랭한 가정 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은요 남들은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가서 이 화해의 중재자가 되고 은혜의 공급자가 되고 그곳에서 용서와 화해의 총매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 은혜와 용서를 가정 내에서 풀어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은혜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0편 90편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거를 잘못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화를 주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에 나는 괴로운 삶을 살았고 화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괴로운 조건은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화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에 곤고한 날이 많았습니까? 주님 그날대로 날 기쁘게 해 주옵소서 그 날수만큼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해요 예전에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살면서 한 번도 하늘이 아름답다 꽃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없대요 북한에서 고생고생했죠 탈북하며 상처받았죠 생존 위에 고통스럽게 살면서 이런 걸 느낀 적이 없다고요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중구에서 연변과기대 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연변에 세운 과학기술대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명문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전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사랑해 주죠 교육해 주죠 인간적 대접을 해 주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죠 그러면서 뭔가 신기한 게 생겼는 게 뭐냐면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꽃이 예쁘구나 자연이 아름답구나 사는 것이 기쁘구나 그때 처음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무뎌졌던 감각이 깨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대살로니가 저속 5장 16절에 18절에 우리 것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쁠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아무것도 안으로 기도만 하라고요? 숨 쉬다가도 기도하는 훈련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지금 참 힘든데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뻐하기로 기도하기로 감사하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감정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오늘 10편 90편의 마지막 1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됩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로 쌓여지게 됩니다 우리 주의 주어진 시간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아십니다 내 고통도 아시고 은밀한 고민도 아시고 나의 낙심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이 땅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될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 인생 전반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내 인생의 후반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시간에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시고 우리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